다시 투앤투 떨어지는 골 2항공입니다 8구 스윙 풀카운트 6구 삼진 바깥쪽 삼진 트라이크 바울팁 슬진 몸쪽 스윙 스윙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에 스윙 몸쪽 삼진 4구 빠른 볼 스윙 스트라이크 이어진 승부 카운트 1&2 스윙 노볼투 스트라이크 볼카운트 1&2 바깥쪽 이번엔 변화구 두 손수 이어진 승부 스윙 스트라이크 이제는 풀카운트 부전을 띄었고 스윙 1불투 스트라이크 따젠쪽 1불투 스트라이크 자 변화구 다가다가 멈췄는데요 스윙으로 인정됐고 삼진 날아온 1루 1루의 박세혁이 먼저 3구 스윙 풀카운트 승부 주자 스타트 스윙 삼진 이민호의 119째 스윙 삼지랑 스윙 바깥쪽 스윙 삼진 바깥쪽 오구 바깥쪽 닿지 않습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결정적이었죠 들어갑니다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스윙 스윙 팀에서는 정말 필요한 선수죠 레슨을 받잖아 그렇죠 벨트 돌아왔다는 판정 4구째 변화구 헛스윙 이겼네요 네 카운트 1&2 지켜봅니다 2&2 헛스윙 능력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스윙 삼진 아 그렇습니다 스윙 스윙 삼진 스윙 야구에서는 거의 80프로 엄청나 기록이죠 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나다웃인데요 공이 튄 사이에 1루로 달려보는 노시완 평생 한 번이 있는 거니까요 안 되고 있는 거죠 바깥쪽 삼진 아웃 바깥쪽 삼진 아웃 이 두 경기의 연장전에 대한 선수들의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바깥쪽 이 팀이 굉장히 이 팀이 있다면 그 의미를 본다고 봐야겠습니다 각이 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사 비율이 낮을텐데 끝까지 멋진 모습이었죠 높은 공에 헛스윙 2&2 헛스윙 아쉽죠 1회 정수 낸 이후에 계속 삼자봉탠데 바깥쪽 방망이 돌아간 것으로 자신의 플레이까지는 완료를 하고 스윙 선진으로 그저는 더 내려와서 스윙 삼진 야구인들한테 놀랄 때가 많아요 몸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몸쪽 컷스윙 결국은 바깥쪽 컷스윙 바깥쪽 바깥쪽 오투에 볼 카운트 스윙 2&2 들어왔습니다 2,600평 정도 될거에요 잠시로는 스윙 3구째 바깥쪽 오드라인의 음치는 좋은 공이었어요 원투에서 일루엔 정수경 헛스윙 투투에서 헛스윙 삼자 멋진 공으로 오제이를 돌려보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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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